자 시재가 12가지 시재 중에서 우리가 완료시재까지 다 왔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현재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까지 일단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각각 진행이 다 붙는다 거기에 각각 다 진행이 붙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진행시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별거 없죠 비동사의 ING다라는 개념만 얘들아 이 비동사의 ING인데 이때 ING의 품사가 뭘까?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묻는데 이 ING, she is writing, she was writing, 뭐 현재진행, 과거진행인데 이 WRITING ING의 품사는 뭐죠? 아는 사람, OK OK, 와 짤리 몇개야 이거 동사입니까? 이 ING, WRITING의 품사가 뭔지 아는 사람 뭐야? 이거 다 배웠냈는데 동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네 틀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거 있잖아 그 해부 PP 형태에서 해부 PP 요거 현재 시재상은 현재 어쨌든 현재 완료잖아 이때 해부는 무슨 품사라 그랬어? 이때 해부는 뜻이 없는 무슨 품사라 그랬죠? 저 동사라 그랬잖아 참 들어보는 나 혼자 이야기한 느낌 이 ING 뭐예요? 이 ING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자 동사에 얘들아 ING가 있다라고 하면 품사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제가 머리에 전부 다 똑똑똑하고 있어 아니 머리 안쓸거야 지금 5월달은 잠깐 태엽이야 지금 동사에 ING가 적혀져있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품사가 뭐가 있어요? 품사 품사 품사가 혹시 뭔지 모르나? 품사 동명사 동명사 나왔네요 아저씨 고마워요 동명사 동사에 ING 붙여서 명사로 쓰는거 또 아 이것도 이거 뭐 야 네? 사이코 야 사이코 하면 되잖아 어? 그 이거 있잖아 동사에 ING 붙여서 그거 어? 뭐? 아 아 잠깐만 야 이거 원론적인 부분에서 헷갈리면 안돼 품사는 품사는 무슨 무슨 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거 단어고 그치? 주어 목적어 보어는 뭐예요? 요거는 문장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쌤이 옛날에 밥그릇 하나 그린거 기억 안납니까? 기억나요 그치? 이 밥그릇이 어구요 요 밥그릇 안에 담기는게 명사 형용사 품사 사사사 그쵸? 하은이 지금 딴 데 갔구요 네 어 동사에 ING 라고 하면 딱 두 가지 잖아 동명사랑 부사 동명사랑 부사? 노 아 동명사 현재 분 분 사 응? 아 전혀 몰랐다라는 이런 반응 얘들아 분사 아 지금 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해야되네 분사가 뭔지 아냐? 본사 야 이 씨 야 너 저 지금 현재 분사 알고 있었어요 진짜요 근데 말하기 싫었던 거야? 아니 아니요 혼났던거 싫어요 아껴 에이 아니요 혼내긴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아니라고 뭐 혼낼까봐 야 어벤져스 수포만 안하면 혼내지 않습니다 분사가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잖아 맞쟤? 현재 분사가 동사에 ING 해가지고 왜 뭐뭐 하는 요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야 과거 분사가 PP 형태 아니야 뭐 이 파트 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 중동사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겁니다 근데 동사에 ING라고 하면 두가지야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다 맞쟤?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에요 동명사는 뭡니까? 동사에 ING 해가지고 얘는 뭐? 명사가 된거구요 현재 분사는 사실 동사에 ING 해가지고 원래는 형용사가 된거죠 형용사가 아 기본품사 중에서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것 정도로 해석되고요 얘는 뭐뭐 하는 정도로 해석된다 요렇게 이야기 되는데 그러면서 얘는 얘는 명사니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구요 얘는 형용사니깐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또는 진행 시제에서 쓰인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 됩니까? 다시 물을게 진행 시제에서 쓰이는 요 ING의 품사가 뭐라구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입니다 됐나요? 뭐 알고 있으면 좋잖아 고등학생인데 이거 동사에 의학하지 마라 빨리 나중에 동사에 시제일 뿐이지 동사에 의학하면 안된다 알겠나 전혀 이해 안됐다라는 표정으로 보는데 자 어쨌든 뭐 이해가 혹시 안됐으면 안된 대로 넘어갑시다 이건 다시 분사 파트까지 가서 좀 보면은 또 이해가 되겠지 뭐 그죠? 진행 시제가 그래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있구요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있는데 뭐 용어 쓰기 쉽잖아 어 be ING 뭐 be ING will be ING인데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ING 요런 것들 그죠? 과거 완료 진행 had been ING 미래 완료 진행 뭐였어요? will have been ING 요 모양같이 잘 봐주시구요 그 다음에 비고인투가 will의 의미가 있잖아요 비고인투가 맞지? will의 의미가 있어서 미래 시제에서 사실 나오는건데 비고인투 다음에 동사 원형일때 will의 의미가 있는거에요 맞지? 근데 비고인투 다음에 어떤 장소가 나오면 요거는 이때 to가 요때는 to 부정사인데 요거는 to 부정사인데 부정사 요때 이 to는 전치사죠 그죠? 요때의 의미는 뭡니까? 요게 진행이란 말이야 요거는 어디 어디에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야 비고인투 자체가 맞죠? I am going to to 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밑에 있네요 Jack is going to be at school at 10 minutes 10분 뒤에 인이 뭐 뭐 후회라는 뜻도 있다 뒤에라는 뜻도 있어요 10분 후에 학교에 있을 것이다 to 다음에 동사원형 요렇게 오면 요거는 will의 의미 will의 의미구요 Jack is under bus Jack이 버스에 있고 He is going to 그냥 스쿨을 해서 어떤 장소 개념 나오면 학교에 가는 중이다 그래서 요거는 어 진행시제로 쓰인 비고인투다라는 거 무조건 의미 아닙니다 그죠? 다음에 포인트는 비번이죠 비번 별표 하나 치시구요 요거는 어법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계속 많이 틀려 응 애들 계속 많이 틀려 완전히 좀 알아버려야돼 어 얘들아 자주 나오는 거는 완전히 알아버려야돼 대충대충 알아버리면 계속 틀려 어쩌다가 맞추면 나는 기분 좋고 뭐 이런거 그죠? 자 진행형으로 쓰이지 않는 동사들이 있어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뭐뭐하는 중이다가 안되는 동사들이 있다 뭐다 지각동사 그죠? 보는 중이다 냄새 맡는 중이다 이런 표현 안쓰요 얘네들은 선생님 말은 되잖아요 말은 돼도 안쓴다고 안쓴다는데 뭐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감정동사 좋아하는 중이다 말은 되는데 I am loving you 이거 안돼 원래 무겁적으로 이런거 있던데 선생님 어떤 노래가사 들어보니까 loving you I am loving you 뭐 이런거 있던데 내가 지금 음이 생각 안난다 있던데요 하면서 이야기 하더라고 그죠? 아씨 음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을까 참 아래 그때의 loving you는 그죠? 맞아 맞는데 진행 시제로 쓰인게 맞는데 뭐랄까 시적인 허용이다 문법적으로는 틀린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노래가사 노래가사는 시잖아요 어? 갑자기 이거 갑자기 뭐 딴짓 되는 느낌인데 지원이 지원이 갑자기 눈통 마주쳤는데 갑자기 되게 뭐 왜 이런거 있잖아 그 우리도 시같은데 하이안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하이안 뭐 뭘 뭘 나빌래라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 그게 문법적으로는 틀린거잖아 그죠? 어 근데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I am liking you 이런 표현들 못쓴다라는거 그 다음에 이제 인식동사 believe no imagine 상태동사 가지고 있다라는 뜻일 때 have, belong to, own 이런 것들을 또는 exist, resemble 전부 다 진행 시제로 쓸 수 없구요 근데 밑에 보시면 c가 나는 보는 중이다 외에 배웅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 요거 근데 예전에 한번 모의고사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뜻으로 어 배웅하다 라는 뜻이 뜻으로 쓸 때는 나는 배웅하는 중이야 이런 표현은 됩니다 예외상황들 항상 잘 표시해 두세요 그 다음에 have가 아까 전에 진행 시절에 쓸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가지다 라는 뜻일 때 쓸 수 없는거에요 서유동사일 때 근데 말고 have 뜻 많잖아 먹다 라는 뜻도 있고 즐기다 라는 뜻일 때는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됐나요? 어 나 햄버거 먹고 있는 중이야 이거 된다고 됐나요? have 뭐 I am having 뭐 이런식으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밑에 보면 뭐 목욕하고 있는 중이다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할 때는 된다 라는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음 시절치까지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아 다음 페이지가 127쪽 이제 비범만 문제 풀어볼게요 127쪽의 비번 2 4 감사합니다.